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분석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CJ제일자당이라는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는 097950이 되겠으며 현재 시각 1월 14일 오후 3시 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J제일자당이라는 기업에 대해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자당이라는 기업은 CJ에서 기업 분할되어 식품과 생명공학에 집중하는 사업회사로 출발한 국내 1위 식품회사에 위치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육상 및 해상 등 여러 분야에서 전국 네트워크 국축을 통해 운송의 활리화를 추진하며 물류품질의 질적 향상과 서비스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CJ제일자당의 재무제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시게 되면 17년도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으며 20년도에는 전년동기 대비 약 50% 이상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올해에도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늘려가며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실적이 늘어가면 당연히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약 4.4.6%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저께도 갭상승 이후에 약간 윗고리를 달긴 했지만 다행히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연속해서 계속 단기간에 많이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정이 올 거라는 것은 미리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고점까지 찍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도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단기간 안에는 약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지지선이 중요한데요. 조정을 받는다면 이 뺀 처음에 5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선인 43만 2천원대와 그리고 20일 이동 평균선의 39만 7천원대의 지지선을 이용해가지고 투자 전략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는 이제 보시게 되면 CJ제일재당 국내 최초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뉴스가 나오게 됐는데요. 뉴스를 보시게 되면 이제 CJ제일재당이 국내 기업으로 처음으로 국제 표준인 컴플라이언스 경영 시스템을 인증받았다고 오늘 밝혔고요. 그리고 이 컴플라이언스는 법령과 기업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잠재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가능한 손실을 최소화해 회사의 임직원을 보호하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영 시스템과 그리고 현재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미국 중부 쪽에 공장을 세운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CJ제일재당에 비비고 만두가 이제 외국에서 미국 쪽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부에 공장을 증설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비비고 만두가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약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알아보기로는 약 1조 정도 매출액이 찍혔다고 하는데요. 비비고 만두 만으로 1조 정도 매출액이 찍혔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까지 이제 영업이익이 더해진다면 4분기 영업이익도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1, 2분기 역시 당연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주가는 상승할 것 같고요. 지금도 이제 그런 해외 수출 쪽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으로 계속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주가는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CJ제일재당에 관한 기업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CJ제일재당 같은 경우에도 제가 2, 3일에 한 번씩은 계속 리뷰를 하고 있으니 혹시 CJ제일재당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CJ제일재당의 주가가 급변하였을 때는 저희 AP투자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라이브라고 깜빡거리는 카테고리를 보시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 이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추천했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8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오전 7시 39분부터 실시간 리딩을 시작하였으며 미국 중시부터 시황까지 먼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날의 관련 뉴스들 속보 같은 것도 링크로 달아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9시부터는 무료 추천 종목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번주 금요일에는 인프라웨어, 그리고 만도, 디지털 옵틱스가 되겠습니다. 종목을 추천하실 때는 이제 기준 매수 가격과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